안녕하십니다. 현재 대망의 캐릭터페어의 멋있게기입니다. 흥룡인데 백룡은 없어. 아무튼 여기 보시면 애들 많네요. 코콘 진각성에 위기에 강한 왕관이고요. 티 털킥 진짜 예쁘네. 다크나이트까지 있네요. 강림. 와 이거 디멘션 강림인가 이거? 아님 말고 미트라 트리플S 좀 만들어야죠. 야 이거 집에 갖고 가고 싶다. 이기중 집에 갖고 싶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얼마나 꿈에 새깁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와. 부럽네요. 저만큼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일단은 지금. 공부를 가봅시다. 이야. 앙그라 트리플S. 퇴새은 이 정도네요. 1222? 아이템 안 끼고 어마어마하네요. 부딩곤도 1029. 근데 부딩곤이 광경에도 높네요. 잘 보이나? 찍고 있나? 자. 녹화 되겠습니다. 에랑세이 워. 야 이거 미친 거. 쩐다. 와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와. 이야 이거 스텝이 어마어마시하네요. 전 한번 이거 싹 찍겠는데 그냥. 스텝 위주로. 집에서 봐야지. 스텝 위주로 찍을게요. 스텝 위주로 찍을게요. 알리 넘길게요. 여러분들 스텝 회사 보시면 될 거예요. 스텝 위주로. 스텝 위주로. 스텝 위주로. 유리온 멋있다. 이불다. 레바남대. 엘타이저. 와. 스텝 위주로 찍혔죠? 조심해서 찍을게요. 진짜 많다 근데 이거. 언제 나왔냐. 제가 합니다. 오. 이게 초월이 다 있나봐요. 베르나보소. 앙. 흥분된다. 베르나보소. 베르나보소. 스파이씨. 라이트. 토이점리버. 소프. 퍼포머. 스타에이스. 강림. 설마사. 무산뇨. 트롱. 트롱. 다이게타. 아르지마. 레지마. 레지마. 아이가. 자르카. 아르카. 지마. 지마. 아르침. 아르침. 파드코레온 다있네요. Innen. 멋있다. 리베라. 가로ld아. 스텟이 확 쥬네요. 갑자기. 성체라 그런지. 다 봅시다. 그냥. 픽셀. 누가 픽셀의 7,000룩으로 키흡지. 난가? 나주름. 얼마까지 잇는거야? 지금 오십갬 본것같은데 진짜. 드문이야, 만문이야, 후문이야, 디문이야, 뽀문이야, 온문이야 틸키 또 있고 도대신용 와 진짜 멋있다 다시 봅니다 드래곤슬레이어 블리자르 이근아 이따가기 이따가기 바다로 hin 이따가기 바다로 이따가기 스테이씨이 똑같은데 이따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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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본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봤구요 마지막으로 보관 봅시다 마룡 마룡 와 마룡은 강림이 없네 팔짜리는 강림이 있는거고 이그나는 강림이 있고 마룡 나와야죠 보상용은 할리벨도 갈리벨 강림이 있는데 보상용 없는거 같네요 나오겠죠 코메크룩 코메크룩 코메크룩도 아직 없네 얘는 뭐야 말라크룩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좀 길었죠 이만 뿅 현재 여기까지 모았어요 내일 또 와서 이제야겠네요 뿅